블랙 프라이데이 대항마로 정부가 내세운 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 덕에 최근 카드사 매출도 늘고 소비 심리도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정작 가격 할인폭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높습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최저가가 더 싼 경우도 많습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세일 상품 품목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의 한 냉장고 제품입니다. 상품의 정가는 339만 원, 코세페 행사 제품으로 40% 할인을 받으면 약 246만 원을 살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모델 제품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최저가는 190만 원가량, 코세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상품도 검색해봤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구입할 수 있는 양문형 냉장고 가격은 141만 원, 그러나 인터넷 최저가는 20만 원가량 더 저렴한 120만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세일 페스타라고 칭할 만큼의 가격은 아니다는 글부터, 행사가라더니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하기 전과 똑같다는 불만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진행하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인데, 왜 해외처럼 할인을 해줄 수 없는 걸까? 업계에선 백화점, 마트, 아울렛 등 유통 판매 기업의 의존에 전개되는 현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고질적인 문제를 꼽습니다. 제조업체가 아닌 임대 수수료 장사를 하는 유통업체가 주도가 되는 행사다 보니, 할인율이 10에서 30% 수준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진율을 고려할 때 대대적 세일을 할 수 없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직매입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알려진 영업이익률은 1% 남짓, 세일까지 할 경우 아예 남는 게 없습니다. 일각에선 연말을 맞아 자체 행사도 많다 보니 코세페의 힘을 싣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코세페. 코로나로 꺾인 소비 심리에 불을 지피는 효과는 거뒀지만, 한국판 불프로 자리 잡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나입니다.